최미카, 얘기 좀 해. 왜 이래요, 진짜. 너야말로 왜 이래? 말을 해야 알지. 헤어지자 한마디면 끝이야? 볼 때마다 피하고 도망치고. 싫다잖아. 싫어. 싫다 사람한테 매달리고 쫓아오고. 진짜 최악이야. 최악? 허락 없이 아무 때고 나타나서 나 이렇게 만든 거 너야. 제대로 된 설명도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끝이다. 이렇게는 못 끝내, 난. 이유? 좋아요. 말해줄게요. 이두아 씨 집에서 우리 집에 돈가방 들고 찾아왔어요. 시도 때도 없이 배수봉 씨는 나 불러내서 괴롭혀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허원하고 뻔해. 미안해. 최미카 집에 갔던 사람들, 수봉일. 전부 내 잘못이야. 최미카 잘 지키겠다는 약속 제대로 못 지켰어. 화내고 욕해. 그래도 괜찮은데 딱 한 번만 더 나 믿어.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, 내가. 내가 왜 이두아 씨 믿어야 된대요. 좋아하니까. 최미카 나 좋아하잖아. 아니요. 아니요. 최미카. 좋아. 그럼 여전히 필요해자라도 괜찮아. 딱 한 번만 더 내요. 필요 없어요. 나 거짓말했어요. 이두아 씨 돈 많으니까. 내가 원하느니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. 시계니 뭐니 거짓말까지 해달면서 그쪽 옆에 붙어있었던 거예요. 한 번도 이두아 씨 좋아한 적 없고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볼까 했는데. 더는 못 참겠어요. 소름돋기 싫어서. 소름돋기 싫어서. 그 날에 보고. 아무것도 없애도 모르니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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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 ... 이리 와요 괜찮아요?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드arl самой 이도현 씨 괜찮으세요? 어어 괜찮으세요? 어어 이도현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